이스라엉 조금만 배웁시다잉 봅시다 춘향기가 시작 춘향이가 춘향 춘향이가 춘향이가 무색허요 무색허요 뒤로 불러 뒤로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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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까지 그러니까 뒤로 불러 뒤로 불러 단진묘 단진묘 내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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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련임석 내몰랐어 토련님 소 토련님 소 넷 몰랐소 토련님은 양반이요 토련님은 양반이요 이요 토련님은 양반이요 요로 이요 이요 토련님은 양반이요 토련님은 양반이요 초냥 저거는 천인이라 초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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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토련 토련님 소 초냥 저거는 초냥 저거는 천인이라 초냥 저거는 천인이라 초냥 저거는 천인이라 천가 참관 차 중 참관 차 중 controversial 참관 차 중 버리는 게 옳다 허고 옳다 허고 옳다 허고 허고 나를 나를 때랴 때랴 고 고 허신 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춘행 무색 허 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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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그러지 피로 물러 피로 물러 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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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 무색 피로 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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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떨어져 무색 무색 단진며 네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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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련 토련님 속 은호를 미리 닫아서 하나만 더 내려와 토련 토련님 속 토련님 속 네몰랐어 토련님은 양반이여 토련님은 양반이여 추냥 저거는 촌인이라 추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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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저거는 그치 추냥 저거는 천인이라 추냥 저거는 천인이라 참관 좌정 하였다가 참관 좌정 좌정 참관 참관 좌정 참관 좌정 하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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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는게 옳다고 버리는게 옳다고 하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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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때려 하여행 하여행 띵 나를 때려 하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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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걸? 그치? 이것이 짜짓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로 선 것이지. 이게 곡이 좋으니까. 이게 개면에 어떤 스탠다드한 거지. 이별가니까 안 그러겠어. 이런 것들이, 이런 비슷한 곡들이, 선율이 나올 수밖에 없지. 그리고 표목이, 이게 강산재의 보성소리의 표목들이 여기에 다 많이 나오니까 그 표목들이 나오는 거야. 이제부터 이제까지 배운 그게 아닌 이질적인 그 소리들을 좀 하게 되는 거야, 우리가. 그 동편 소리, 흥복하고는 사뭇 다르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야질자질하면서 이쁘고 요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 여기는. 아주 세밀한 이렇게 장기교가 겁나 많아. 앞에 춘향이 저 엄전원신 도련님과 비슷한 거 같아. 비슷해요, 비슷해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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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은 그래서 좀 부단히. 참전원신 도련님이. 이대로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.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거는. 천향이가. 무색하여. 무색하여. 드러불러다 앉으며. 네 몰랐어. 네 몰랐어. 네 몰랐어. 네 몰랐어. 토련님 속. 토련님은 양반이요. 저 당초는 천인이라 참관 좌정이었다가 버리던 게 옳다 하고 나를 때려 하고 하시던디 이렇게 가는 거지 참 좋다고 하잖아 알아보는 거 봐라 저 귀봐라 저 귀봐라 정말 좋다 한다 그러면 우선 되는대로 그 시간 안에 거시기는 하자 뭐지 육자백이네 내정은 그동안은 너무 안 했어 내정을 하자 아잉 녹슬어 버려 안 하면 나무껏 돼 나무껏이야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은 게 서빈이 같은디 서빈이 같아 서빈이 같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실까